먹을 거 없는 거, 배고파 배차야, 이것 봐라! 누나 사과머리 했다, 예쁘지? 우와, 사과머리 엄청 예쁘다! 사과? 야잇! 아이, 뭐하는 거야!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이씨! 그래, 들었다, 어쩔래! 어? 거지, 나와! 어? 나오라니까! 어? 나와! 거지, 나와, 이씨! 나와! 아, 배 아파! 이제 배 안 고프지? 웃고 좋지 말아 웃고 좋지 말아 웃고 좋았나 전체 촬영! 아빠, 유형의 경례! 아빠! 자식! 아빠, 뭐하다가 이렇게 늦게 왔어? 아빠, 늦은 거 인정각? 늦은 거 에바야! 문자씨, 이게 뭔 말투야, 이게? 아재 냄새 오지구요 아주 지리구요 왜, 어어어어! 급식체 그거 하지 마노! 에바 참치 꽁치! 너 그만 안해 짤루? 너 왜 자꾸 그래 짤루? 이게 뭐야? 이러면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되게 해 짤루! 아 그게 무슨 말투냐고! 이게 진호체야 이게 진호체야 이게 하하하하하하 누구 짤루?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판 달러왔습니다 아니 가정집에 무슨 미용실 간판을 다뤄? 아 그래요? 어우 지금부터 뭐하지 심심한데 저 TV 좀 보고 갈게요 아니 사람 남의 집에 무슨 TV를 보고 가 에이씨 안볼건 뭐하러 샀어! 미친사람 아니야 이거? 저기요 영화결제약에 비밀번호 뭐해요? 내가 그걸 왜 알려줘? 끼켜봐야 공공공공이겠지 비번 수준하고는 저게 왜 지붕을 뚫고 나와 저게? 아직 저게 중요해! 아 우리 배고프단 말이야! 맞아 배고파! 이놈 자식 맨날 배고파? 아 배고파? 누구 짤루? 안녕하세요 아 옆집사는 신혼부부인데요 아 예 아 집이 방음이 안되서 다 엿들었는데 배가 많이 고프시다고 어 그게 들린다고? 네 아니 와이프가 닭도리탕을 했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겠죠? 아 이거 대답도 안들어 그러면 뭐하러 왔어 저거? 아 누가 자꾸 누구세요? 너와 나 입을 맞춰 방패의 이유 누구야? 가현이 친구 마마무 솔라입니다 마마무의 러브 넌 있을 뭔들 불러보겠습니다 갑자기? 에이 미스터 거기 미소가 예쁜 남자 바로 너 아아아아 예 아아아아 예 아아아아 예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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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저 석포빌라 담당 작가인데요 누나 왜 왔어요 여기를 엄마 나 TV 나왔어 아 뭐야 뭐야 풍요리는 아주 저 배를 진짜 싹 다 부시던 거 해야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햄버거 시키셨죠? 안 시켰는데요? 예? 아 여기에요 여기 아 예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아 남의 집에서 왜 햄버거 시켜? 그거 뭐 감자튀김 좋아해요? 예 좀 좋아해요 그건 안 시켰어 아니 내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돼? 아니 진짜 누구 안녕하세요 마술사입니다 아니 마술사가 우리 집에 왜 와? 서프레임 아 오 오 오 오 Personality 내일 부터 지상 최대의 마술 Sho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마술시에는 미녀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меня解uent 저 질문 도와 주시겠습니까? 저요? 자 시작합니다 buradan 오 마술사는 나 Hajậ View 지금까지 사람이 사라지는 마수리였습니다 내 딸! 내 딸 어디갔어! 내 딸! 내 딸 어디갔어! 내 딸 어디갔어! 영화 보는데 더럽게 시끄럽네! 지금 내 딸 없어집니다 아 그래요? 아까 사실 감자튀김 있었어 이놈새끼 아주아주